어 저 어 어 야 야 될라 그래 야 사람 쓰지마봐 집사야 내가 할 수 있을거 같애 자 이렇게 돌리니까 되는거 어 아이 잠깐만 써봐 조금만 두드리나 요렇게 아 야 이거 봐 이렇게 쉬운걸 돈 나갈뻔 했잖아 뭘 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어 너 코에 뭐 묻었어 어? 뭐 묻었어? 여기 대줄게 어 진짜 묻었네? 어 어 어 저 저 저 미안한데 시간 있으면 나 좀 꺼내줄래 아이 그 참 또 이보쇼 거 위험하니까 손 집어넣으쇼 어? 잘못하면 손 잘려요 어? 어 우리 책임 못 젖어요 어? 오 poles 마이 프레시어스 어이차 어이차 아 아 힘들어 아 역시 저희 발 고양 내가 최고야 손 대봐 손 대봐 그냥 내가 손가락에 절단을 내 줄 테니깐 내 손 대기만 해봐라 이야 야 나도 좀 주라 맨날 니들만 다 처먹지 말고 나 접시 갖고 왔으니까 나도 좀 줘 어? 내 접시를 내가 이렇게 딱 갖고 왔지 여기다 좀 놔줘 어? 여기 여기 나 저거 먹고 싶다니깐 저 젖볼 먹고 싶다니깐 어 손? 그래 손 줄게 그럼 주는 거지? 자! 내 것도 좀 아 냠냠 너무 작은데 조금만 더 줘! 그럼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예? 제가 뭐 잘못... 왜 제가 세운지 잘 아시죠? 속도 위반 겁나게 하셨잖아요 아 그 그래... 왜 웃고... 왜 웃으세요? 예? 면허증 빨리 보여주세요 안 통하네... 흐! 자식 쫄기는...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왼쪽에서 두 번? 왼쪽은 아닐 거고 오른쪽 아니 왼쪽... 왼쪽! 아 맞혔네 아 역시 난 천재라니까 헝먹먹먹 맛있담 어? 뭔 소리가? 내 밥? 이거 왜 가져가면... 이씨... 꺼지라! 내 밥이 날 건드리지 마라! 아 이쁜 냥이야 배고프지? 길 생활 얼마나 힘들었지? 자 먹어... 아 씹냄새이씨! 자 한 번 출발해보자 너 기다리고 있어 난 내려갔다 올게 오오 야야 이거 저 엄청 가파르네 조심해서 가야겠다 어 저거 저... 뭘 굴가... 어 잠깐만 저거 우울해집게 아냐? 아 온다 온다 숨어있어야지 와! 어... 깜짝 놀랐지? 이게 뭐 flying거 이거 뭐거? 어... 어... 아니 집사 이게... 아니 내가 이거 툭 건드리기만 했는데.. 야 와 이러노? 웅!